자, 조금 늦었지만 램스가 어떻게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승리 요인은 러시 디펜스였죠. 정규 시즌 2번의 밧대결에서 샌프란은 러시를 총 75번, 291야드를 기록했었는데 이 경기에선 시도도 20번밖에 하지 않았고 총 50야드밖에 못 가져옵니다. 일단 이 플레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첫 공격 플레이입니다. 여기서부터 확실히 LA가 틀어막았죠. 하루종일 에릭 외들은 이 박스 안에서 살았고 팀 내 태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94번 에이션 로빈슨을 잘 보세요.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트렌트 윌리엄스가 에론 도날드를 더블팀하러 가고 조지 키트리 로빈슨을 블록하려 하는데 그냥 뚫립니다. 첫 플레이부터 틀어막아버리죠. 본밀러도 바깥쪽에서 컨테인을 잘 해주면서 디보가 안쪽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격권을 가져온 스테포드는 드라이브를 잘 이어가다가 서드다운의 인터셉션이 나옵니다. 컵이 슬롯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올텐데 일단 스테포드가 목쪽으로 넥슬라이스 제스터를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바꾸죠. 컵쪽으로 간다고 미리 정합니다. 그렇게 왼쪽으로 페이크 시선을 주고 컵에게 공을 던지는데 K1 윌리엄스의 커버가 워낙 좋았죠. 왼손으로 공을 쳐내면서 워드의 인터셉션까지 역시 샘플한 수비는 경기 내내 계속해서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샘플한의 런플레이인데 공간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조지 키트리 모션을 주면서 에론 도날드와 본 밀러 쪽으로 옵니다. 하지만 밀러는 키트리을 그냥 너무 손쉽게 제쳤고 반대쪽의 도날드는 트렌트 윌리엄스를 세웁니다. 힘이 도대체 얼마나 센거야. 웨드는 2년동안 쉬었다고 했는데 미쳤어요. LA는 계속해서 스크리미지 라인 최전방 배틀에서 압도합니다. 이건 공격 오른쪽으로 가는 런토스 플레이였는데 여기서는 리더가 한 발 빨랐어요. 찰리 워너의 모션을 보고 미리 런플레이가 가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센터 맥은 리더를 블록킹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한 발 늦는 바람에 오히려 미첼 런에 길막을 하면서 팀킬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며 반대쪽에서 열심히 톰 린슨을 밀며 들어온 게인스와 또 저 뒤에서 달려들어온 외들에게 태클을 당합니다. 여기서 런플레이가 또 도날드와 밀러 쪽으로 가는데 미첼이 왼쪽을 보다가 도날드가 바깥쪽 각도에 있는 것도 봤고 데비드롱 주니어도 구멍에서 보여서 안쪽으로 특니다. 근데 도날드는 블록을 당하면서도 반대쪽으로 가며 태클을 이 플레이에선 매튜 스테포드가 시즌 내내 안 하던 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램블 후 달려서 퍼스트다운을 가져오는 건데 일단 파이브맨 러시가 오는 걸 오라인이 잘 막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키랑 암스테드랑 스턴트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센터가 키를 너무 세게 미는 바람에 암스테드가 빈 공간을 못 찾았고 그 옆에 라인베커 블리치로 들어온 프레드 워너와 바깥쪽의 닉 보사도 잘 막으면서 스테포드가 나옵니다. 원래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엔 그린로가 블리치 오는 척을 했지만 블록킹이 분산되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드다운 컨버전이었어요. 왜냐면 이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이 좀 이따 나옵니다. 이 플레이는 솔직히 길게 볼 필요도 없고 트립스 오른쪽에 위치한 컵과 포켓 안에 스테포드만 보면 됩니다. 일단 플레이가 시작되고 컵이 쭉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파이브맨 러시죠. 그래서 포켓이 빠르게 무너지는 상황인데 스테포드가 패스를 던집니다. 스로잉 모션을 시작했을 때 컵은 와 라우트를 꺾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스테포드는 어디로 갈지 미리 파악을 하고 던져버립니다. 호흡이 그냥 미쳤죠. 자 다음은 서드앤롱 당연한 패스다운입니다. 컵이 오른쪽에 그리고 미셸도 오른쪽입니다. 이 둘이서 이제 하이로우를 갈거에요. 하이로우 위에 한명 그리고 아래쪽에 한명 그러면 요 녀석 가운데 있는 녀석의 판단력이 흐려지죠. 와 어디로 가야돼 하는 순간 이미 스테포드는 패스를 던졌습니다. 제가 해설하면서 커버2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사실 싱글하이 세이프티 위에 세이프티가 한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코너쪽이 정말 더 비게 되거든요. 그렇게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패스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인컴플릿 패스가 됐을텐데 이 서드앤롱 상황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렇게 선취 터치다운 득점을 하고도 추가 득점을 오랫동안 못했죠 램스는. 그래도 수비가 잘 버텨줍니다. 이 플레이에선 오른쪽에서 유스책이랑 키트리 블록을 하려고 왼쪽으로 넘어오는데도 또 리더와 외들이 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정말 계속 날아다녔어요. 트렌트 윌리엄스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하지만 샘프란도 아주 특별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잖아요. 안쪽은 이제 안되겠다 판단을 내린 후 바깥쪽으로 갑니다. 오펜시블 라인맨의 이 오른쪽 유닛이 한꺼번에 나오는거 보세요. 일단 리더 블록킹 좋았고 그 후에 센터 알렉스맥이 세이프티 스콧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 블록킹을 따라 디보가 쭉 오른쪽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후 다음 득점을 가져오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중간중간 왜 고프를 디트로이트에 보내고 스테포드를 데려왔는지 확연히 보이는 플레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테포드가 포켓이 무너지는걸 보면서도 에부캄의 안전벨트를 피해 스리쿼터스인지 사이드한 패스인지 정확히 오비제이에게 던집니다. 라우트도 확실히 군더더기 없이 좋았어요 오델. 자 이제 3쿼터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러쉬 게임을 버리진 않았어요. 퍼스트다운엔 계속해서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미첼의 러쉬가 나오죠. 유스책이 내려오는건 리더를 데려가기는 해요. 하지만 미첼이 가려고 했던 쪽으로 코플랜드와 게인즈가 갭을 잘 막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여기까지 뭐 괜찮았는데 이 센터 알렉스맥이 넘어지는 바람에 세이프티 외들이 앞에 장애물 하나 없이 1대1 태클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외들은 박스 안에서 살아요. 톱 린슨이 도날드를 블록하고 브런스킬이 코플랜드를 막고 그리고 트렌트 윌리엄스가 오콜온콜을 막아야 되는데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미첼이 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런플레이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어요. 미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인데 1대1 블록킹 그리고 라인백커 존스도 키트를 따라가느냐고 라인만 지나면 앞에 디펜시브 백들밖에 없죠. 근데 밀러와 로빈슨 둘 다 1대1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밀러의 깨끗한 태클 샘프라는 1야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로폴로의 터치다운 패스가 나옵니다. 키트리 아주 타이트하게 있습니다. 일단 램스 지역방어는 확실했는데 이게 3딥인지 왼쪽에는 3대3이었고 오른쪽은 4대2 뭔가 잘못됐어요. 스콧이 오른쪽 해시마크에 있었던 거 보면 커버2로 외들이 뒤로 빠졌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암튼 그렇게 샘플하는 꽤 쉽게 터치다운을 키트리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4쿼터에 들어와선 방금 플레이와 비슷한 지점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컵의 터치다운 캐치가 나옵니다. 일단 워너랑 워드가 벤 제퍼슨을 데려갑니다. 뭐 엄연히 말하자면 벤 제퍼슨이 둘을 데려간 거죠. 그러면 바깥쪽에 2대2 일단 K1 윌리엄스는 컵이 플랫을 달리는 줄 알고 사이드라인 쪽 컵과 스테포드 사이로 달리는데 블렌튼이 비워준 허벌판으로 컵이 갑니다. 이건 너무 쉬웠어요. 그렇게 일단 7점을 가져옵니다. 14대 17이 됩니다. 그리고 램스 수비는 샘플한 런을 계속 잘 막습니다. 이번에 웨드를 잘 보세요. 일단 81번 셔필드가 웨드를 블록해야 하는데 웨드들이 이미 너무 내려와 있고 각도도 좋아서 쭉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키틀 뭐야 백허그?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 키틀 때문에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는데 여길 기가 막히게 웨드들이 파고들면서 태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서드 앤 투 플레이 런스톱이 결정적이었죠. 렘보 필드에서 했던 이 윙 포지션에 트렌트 윌리엄스 모션 런 블록킹이 또 보입니다. 근데 페이크죠. 미체를 윌리엄스 블록 쪽으로 보내고 핸드 오픈은 유스첵이 대신 받습니다. 근데 까꿍? 유스첵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 렘스 수비수 3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네요. 오른쪽엔 또 로빈슨이 키트를 버리고 떡하니 서있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샘플한 수비에게도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만한 기회가 찾아왔었죠. 매튜 스테포드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이 패스가. 프로텍션은 괜찮았는데 자기 팔임을 너무 믿은건지 어디다가 던지려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타르트의 인터셉션 드롭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이었죠. 이게 사실 동점 드라이브가 된건데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디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올라갑니다. 스테포드가 모슬리를 잘 본거죠. 컵 쪽으로 앉은걸 딱 보고 베컴에게 패스를 던집니다. 거의 인터셉션이 나올 뻔했는데 바로 또 꽤 긴 거리의 패스 플레이 콜링을 한 맥베이 감독 배짱도 참 대단하네요. 여기 나오는 플레이는 서드앤3 역전 드라이브에서 컵과 스테포드의 커넥션이죠. 프레드워너가 블리츠를 들어가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에드워즈를 묶어놨고 그렇게 반대쪽 인사이드 라인베커인 알샤이르가 대신 들어갑니다. 근데 소니 미셸 러닝백이 이걸 잘 막았어요. 막 뒤로 밀리면서 버텼는데 그렇게 스테포드가 핀포인트 패스를 던질 수 있게 해줍니다. 커버도 거의 완벽했다 볼 수 있는데 완벽한 패스는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필드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찾아갑니다. 이제 샘플안의 마지막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샘플안은 패스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램스는 맘 편히 7명을 드롭합니다. 램스 수비에서 세기 경기 내내 하나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드라이브에서 프레셔가 특히 엄청 낮습니다. 본 밀러를 잘 보세요. 커버는 볼 필요도 없고 밀러가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콤튼 안쪽으로 들어와서 브런스킬의 힙을 엄청 세게 때립니다. 그렇게 콤튼는 밀러를 막아야 되니까 따라가고 밀러가 2명을 데려가면서 게인스가 바깥쪽으로 빠지죠. 지미지는 밀러가 오기 전에 패스를 열려있는 헤이스티에게 던지는데 바깥쪽으로 블록킹을 당하지 않고 나온 게인스의 배구 블록킹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번째 다운 플레이였고 다음 보이는 플레이가 경기를 끝낸 서드다운 플레이입니다. 여기서는 리더까지 패스러쉬에 가담합니다. 센터 맥이 도날드 더블팀을 하고 싶어서 겁나 쳐다보는데 리더가 오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도날드가 브런스키를 그냥 초등학생 마냥 밀고 들어갑니다. 밀러는 이미 코너를 돌았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순 없었죠. 그리고 경기 내내 참 컨디션이 안 좋았던 트렌트 윌리엄스가 레너드 플로이드에게 러시기를 또 내준린 안쪽으로 도날드, 밀러, 플로이드가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지미지는 패닝을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도날드에게 태클을 당하면서도 펀블은 하지 않고 던져보는데 네... 인터셉션이 나옵니다. 올해 매번 나이너스에게 스크리미지 라인 싸움에서 졌 던 램스가 결국엔 스타트부터 피니쉬까지 샘플 안에 라인을 압도하면서 슈퍼볼에 진출합니다. 이번 분석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